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해볼 것은 어 22자리가 남아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라도 뽑아봐야겠죠 일단은 5% 기본적인 5%로 갑시다 레인저가 하위는 천만원대 정도 되네요 비슷하네 어 상하이 모자 천만원대 워리어 어세신 어세신도 나쁘진 않은데 파이렛 아 파이렛 아니죠 원더러 아 원더러도 모자 빼곤 다 괜찮다 와 야 이거 사가지고 천만원에 올려놓으면 팔릴 것 같은데 어 아닌가요 식사조작인가요 어 약간 위험해 보인다 그치 느낌이 안좋아 가고싶지않네 야 딱 다음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 펭강이 고맙습니다 펭강이 고맙습니다 펭강이 고맙습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는 어세신도 뭐 나쁘진 않은데 어세신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돈 좀만 빼고요 ejercys 어 꽉차고 있네 잠깐 꽉차고 있네 árias 이빈 엉 자 저는 수난한 레인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차라리 모자만 레인저를 해볼까 다른거 다 비슷하니까 너무 많이 뽑은거 같은데? 어세신을 뽑아볼까? 오랜만에? 파일에도 나쁘진 않은데 몇개 뽑았어요? 근데? 8,9,10? 20개네? 그죠? 4,5,20이니까 파이렛이 안전방위이긴 한데요 단점으로는 가격 받듯이 가격이 문제지요? 자 22개 맞죠? 일단은 좀 들고 있는 것부터 가격을 좀 수정할까? 와 잘 안팔리네요 아 얘네들은 가격 못 움직이고 일단은 빼고요 카우스 벨로 80,000원 800,000원 1,199원 2,199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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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209원 2,209원 2,219원 이렇게 하고요 자 별의부터 서류를 해봅시다 자아앙 흐흐흐흐흐흐 깔끔하게 삭담하겠네요 레인저펠에 275만원인데요 일단은 안 좋은 것부터 처리를 하죠 아 24까지는 줘도 될 것 같은데? 자 24까지 줄만한 것 좀 보도록 하죠 오케이 24까지 줍시다 애매하네요 아 공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레인저펠에 이게 저 애가 40짜리가 있지요 180 88짜리 40 40에 03이네 88이 얼마죠? 어 똑같네 아 높네 80.. 80.. 40대가 아예 없네요 40대가 아예 없네 음 음 32에 05가 900만원이네 그러면은요 어 이걸 한 600.. 700선 잡고 요거를 800선 잡을까 어 50대가 아예 없어서 50대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50대는 음 이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네요 저 팬츠는 럭이 나와야되는 부분인데요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차례 대기였으면 좋았겠다 예 깔끔하게 망했네요 어세신 팬츠 아오 노작가격 비싸다 팔리는거죠 자 어세신 팬츠 야 노작가격 괜찮은데? 아 320 하하하하 자 자 이제 20하고 36으로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아 최저가에 갈게요 다 별로네 아 최저가면 가끔 급척 철저가 올 때 붙은게 잘 안보여서 3% 와 6에 60인데 아깝다 다 들어갔다 힌댁럭 근데 야 갈 수 있을까 제논용으로 와 2개 잘 나왔어요 6에 12 6에 16 짜리 저게 애매하네 저게 문제네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아 애매하다 이거는 그냥 팔면 될 것 같고 여기 애매하네 자 어세신이 셔츠 최저가는 300이구요 3%는 좀 쳐주나 아니 이것도 최저가 가야되겠다 아 300 갈게요 40은 쳐 볼게요 어세신이 셔츠 그 40은 조금이라도 더 받지 않을까 400만원 최저가 곧 깰고 끌 수도 있겠다 아 차량이 레인저 를 하는게 나왔겠어 어어 74네요 44는 또 다를 수 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400만원 하자 아 그래도 450은 안되나 오케이 450 빼보고 안 팔리면 내리면 되니까요 안 팔리면 내리면 되니까요 자 요게 16이고 이게 되게 의미하네 자 46이죠 4천 8백만원이라고? 아 이렇게 비싸요? 아 그래? 아니 이게 24 5천만원 2천 5백만원 있는데 싸서 팔렸나 어 내가 이겼네 28억짜리 아 차이차 성이 엄보나 어 내 그 상이 왜 이렇게 꾸졌냐 아 4천 8백 안 팔릴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냥 3천에 가 4천에 가겠습니다 잘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음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? 아 이게 되게 의미하네요 아 제논용 차주나요 이거? 6에 48에 48 48에 48 48에 48 비슷하네 아 책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쵸 아 이게 하 이거 6에 위에 다 합치면은 96이네요 6에 96 아 애매하다 6에 0 5천만원 힘 대기심 아 진짜 의미하네요 4천하면은 바로 팔릴 것 같은데 아 고민되네 아 고민되네 아 그러면은 5천 5백 정도 해놓구요 내리는 식으로 가죠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지 말자 아 3개만 더 뽑아볼게요 자 어 없앨걸 없애 서츠를 보고 이렇게 이게 맞네 아 오해심 어 잘나온다 잘 나와요 도저히 왜 이렇게 잘나오냐 아 아 96이요 아 이게 내꺼 아닌가 아닌가 96까지 어 5에 5에 50인가 5에 20인가요 아 아 그러네 음 음 4천4백만원 이 느낌인가 4천4백만원 4천2백 백 아 4천1백9십만원 럭 60짜리 60이니까 90이겠네요 60짜리 가격이 1천7백만원 1천6백 4천4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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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아 자꾸 팔리네 셔츠하나도 셔츠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아 아 아 아깝네요 아 4% 4% 4% 먹으면 세켜보자 5천4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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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백만원이에요 저는 뭐 욕심 없으니까 아 이것도 나름 쏠쏠할 것 같은데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